출량 인사들의 충북지사 출마를 둘러싼 국민의힘 갈등이 외부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출마 반대 근조화안에 명의가 도용된 단체들이 조화를 설치한 단체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당사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출량 인사들을 비판하는 근조화안들이 줄지어 서 있는 충북도청 앞.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김영환 예비후보가 돌아가라는 글을 보며 쓴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닌 음모에 가깝다며 충북 발전을 위한 정책 승부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적인 또는 전략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은 격렬하게 해야 돼.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서로 인격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조화안에 명의가 도용된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세력과 연관이 있는지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근조화안을 설치한 단체 관계자 3명을 위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분명히 배후가 있다, 이 자금줄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설치된 근조화안들은 추량 인사들의 이름 일부만 가린 채 주말을 지나서도 충북 도청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이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된 부분에 철거를 요청했고,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방향 등에 따라 국민의힘 경선은 물론 본선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근조화안을 설치한 단체는 준비 미흡을 사과한다면서도 우리 고장에서 살아온 후보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또 다른 단체에서는 언제까지 지역 연고주의에 함몰될 것이냐며 맞서 추량 인사 출마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